최근 권순우 선수가 여자친구 유빈과 결별 소식을 전해 화제가 됐습니다. 공개 연애 5개월 만에 들려온 결별 소식에 권순우 선수를 향한 악플이 두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세계 랭킹 112위인 권순우는 이번 아시안게임의 테니스 남자 단식 부문 2회전에서 세계 랭킹 636위인 태국의 카시디트 삼네즈에게 1대2로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이날 권순우는 패배가 확정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라켓을 수차례 코트 바닥과 의자에 내리쳐 부섰습니다. 경기에서 이긴 삼네즈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지만 권순우는 이를 무시하고 돌아섰습니다. 국내 팬들은 그가 태극마크를 달고 비매너 행동을 한 것에 큰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권순우의 비매너 행동 여판은 유빈에게도 미쳤습니다. 당시 유빈의 sns에 올라온 권순우와 함께 찍은 커플 사진들에는 악플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막고 다니진 않죠? 걱정돼요. 얼른 헤어지고 순한 남자 만나세요. 유빈님 어서 도망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었습니다.